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천심사 발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구청장 경선을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5일 밤 강남구청장 후보를 김명신과 여선웅, 이판국 예비후보에 3인 경선 방식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20분경 심사 결과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 관련 발표 내용을 삭제한 채 수정된 자료가 게시된 겁니다. 서울시당은 실무자 착오로 내용이 잘못 올라갔다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명신 예비후보는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처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판국 예비후보는 3인 경선으로 알고 있다가 밤늦게 발표가 철회된 사실을 알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경선을 요구하던 여선웅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강남구청장 선거는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할지 아니면 전략 공천으로 갈지 각종 추측만 무성한 상황. 강남구청장 공천 심사가 벌어지고 있던 지난 25일 일부 당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정 이름을 거론하며 전략 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